돌멍게 하고 때리자! 나 진짜 소원이다! 돌멍게 하고 때릴까요? 아는 맛, 아는 맛이지. 어? 우리 칼 갖고 왔나? 어, 챙겨왔어. 초장도 챙겨왔어. 초장도? 초장도 챙겨왔어. 아까 영탁이 큰 거 하나 잡았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도넛 같다? 봄 신났네, 지금. 약간 이거... 도넛 같지? 고구마 같기도 하고. 아보카도, 아보카도. 아보카도, 그러네, 아보카도 같네. 이야, 좋네. 우와, 사이즈가! 고구마만 하냐, 어떻게? 고구마만 하냐? 야, 이거 한번 내가 커팅 한번 해볼게. 커팅이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아니, 초장님이 이렇게 촤악 해서 이걸 딱 갈렸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엄청 부러웠나 보다, 초장님이 진짜. 어, 떨려. 우와, 물나온다. 우와, 물나온다. 우와, 물나온다. 아우, 저거, 저거, 저거. 그렇지. 숟가락 딱 떠서. 야, 미쳤다. 이거 뭐야, 이거? 우와, 미쳤다. 그대로 받아, 그대로 받아. 탁 떨어진 거 봐봐. 아니, 그 안에 꽉 차있지. 야, 얘네들이 꽉 차있다. 아, 뭐냐. 신기하다. 이거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 쏙 빼면 이렇게 쏙 빠져. 봐봐.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형님 먼저, 형님 먼저 잡았잖아. 장유유소, 장유유소. 아니, 형이 잡았잖아. 한류스타 먼저. 한류스타 먼저. 한 번에 넣어야 돼, 한 번에 넣어야 돼. 아, 이 맛. 이 맛. 진짜. 어때, 어때, 어때. 와, 나 진짜 해산물 진짜 좋아하거든요. 와. 없어? 녹았어? 아, 이거 봐. 없어. 와. 멍게, 멍게랑 좀 달라, 멍게랑? 이게 돌멍게인 거잖아. 돌멍게. 그냥 일반 멍게랑. 돌멍게도 먹으면 봤는데. 어. 와, 이게 맛이. 와. 와, 이거 완전 바다인데. 그냥 바다야. 아, 돌멍게 어때? 바로 잡아서 먹으면 돌멍게 어때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냥 멍게의 한 수십 배가 된다니까요. 딱 설명해 주세요. 딱 잘라. 물이 흠뻑 있잖아요. 흠뻑 나오지. 자, 그냥 오일이 맛있겠어. 트러플 오일이 맛있겠어. 아. 트러플이지, 트러플이지. 그런 느낌이에요. 그거를 슉 빨아먹으면. 소리 다시 한 번. 크흑. 잘한다. 아.